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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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레기 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야 저거 어떻게 찼냐 얻은 건지 좀 알 수도 없는 거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자식에게 죽이고 그걸 갖다가 버렸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꼭 찾아 드려야 되겠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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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만 원을 넘게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갔다 와서 금방 이제 꺼내야지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에다가 돌돌 말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그거 잊어버리고 꽉 묶어서 이제 바깥에 내다놓은 거예요 중력이 들으셔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키시고 시킨 다음에 이제 돈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안 찾아드리면 이 신고자분께서 평생에 한이 맺혀가지고 소가리를 하실 거다 그래서 외등한 이거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서 끝까지 찾게 된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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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레기 보니까 말할 수 없죠 야 저거 어디 어떻게 찾냐 아줌마하고 경찰 분들이 두 분 오셔가지고 그 일일이 거기 안에 있는 거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걸 찾았거든요 아니 못 찾아요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 물건이 이렇게 민 상태가 아니고 그 차가 그대로 이렇게 섞어 가진 자리 있잖아요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수치료뿐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일단 찾은 거죠 그 안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 찾아가지고 그 경찰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말로